네, 저희 팔로마는 교회가 1995년 7월 둘째 주 이래 창립이 되었는데 벌써 27년이 흘러서 이렇게 귀한 임직식도 갖게 되었습니다.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볼 때 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교우들의 헌신과 격려 속에서 오늘날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.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고 또 우리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. 그러므로 주님의 몸 등 기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건강하게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응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